오늘은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란 책을 가지고 자신이 계속 가난하게 살 사람인지 아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가난하게 살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유하게 살아가실 거라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내가 지금처럼 살아가면 가난하게 살 건지 아니면 부유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이 나오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시골 나이 드신 분들은 글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집배원들이 대신 편지를 읽어줬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글을 읽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그렇게 낯선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종종 있는 일이었다 또 글을 모르는 중세시대 유럽인들은 성직자가 읽어주는 성경의 해삭과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중세시대 유럽인들 대다수가 글을 몰라서 그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과 내가 어떻게 직접 교류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직자라는 중간 매개자 하시는 분이 성서에 있는 글들을 쉽게 말로써 설명해 주면 아 그게 정말 답이구나 그게 정말 정답인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직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성경에 대한 해석을 오독하거나 잘못 알려주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정답인 줄 알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글을 모르는 문맹은 서럽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집변은 대신 편지를 읽어주고 성직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뭔가 비판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날에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를 닫을 줄 모르면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랬서 자체를 컴퓨터로 쓰죠 하다못해 배달원을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컴퓨터로 쓸 줄 모른다? 이러면은 배달 알바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오른날의 현실입니다 그쵸? 굉장히 무섭죠 내가 컴퓨터를 못한다는 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못하게 만들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심지어 제가 은퇴학교라는 채널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인터뷰 해보잖아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키오스크 있죠 주문하는 컴퓨터 그것을 사용할 줄 몰라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예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키오스크 자첨법을 몰라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햄버거라든지 마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컴퓨터를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다면 금융 문맹은 어떨까요? 금융 문맹 금융 문맹 들어보셨어요? 금융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건데요 앨런 그리스펀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무섭다 글을 모르는 문맹은 집변이 대신 편지를 읽어주고 누군가에게 대신 부탁해서 이 글을 읽어달라고 해서 살아야 되니까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 돈과 관련된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스마트폰 못하면 배달일도 못하죠 컴퓨터 다루지 못하면 주문을 못해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을 모른다? 당연히 생존이 불가능해지겠죠 금융 문맹인 사람이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가 금융을 모른다 내가 금융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너진 성벽을 지키는 성주와 같은 신세라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금융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이러면 그냥 높이 쌓여진 성벽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지키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성이 쉽게 함락당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을 남들이 가져가려 해도 그걸 막을 수 없고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들이 뺏어가도 뺏어가는 줄도 모르고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융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재산을 남들이 가져가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고 심지어 뺏어가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으려고 해도 여러분이 가진 재산의 가치와 상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매번 터무니없는 가격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팔아 치우거나 아니면 정말 가치가 없는 남의 물건을 비싼 값에 사게 되는 이런 현상을 계속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융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금융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금융 문명인지 아닌지를 일단 아셔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재산을 잘 지키고 불려나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내가 금융 문명인지 아닌지 우리나라 성인 근육 이해도를 조사해 보면요 월소득 250만원 이하 이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근육 이해도가 58점이라고 합니다 250만원에서 420만원 이하의 그 사람들 조사해 보면 근육 이해도가 63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20만원 그 이상의 소득자들을 조사해 보면 66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근육 이해도가 높다는 게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육 이해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월소득이나 여러분들의 재산이 점점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이거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가상금리, 경기 동양지수, 경상수지, 고용률, 고정금리, 고통지수, 골디락스, 장세 공공재, 공급탄력성, 공매도, 국가신용등급, 국채, 금본위재, 금산불리 이런 것들 단어 다 아시나요? 뜻을 다 아세요? 이 뜻을 다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근육 이해도가 높은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잘 모르는 게 많다 모르는 게 절반 이상이다 뭐 거의 다 모른다 이러면은 근육 문명입니다 근육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 뜻을 모른다는 것은 물론 모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돈을 지킬 수 없고 불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육 문명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할지 모르는 거고요 컴퓨터를 사용할지 모르는 거고 여러분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칭연산을 배워야 합니다 그쵸?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알파벳을 배워야죠 근육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근육 공부, 내 돈을 불리는, 내 돈을 지키는 공부를 하고 싶다면 용어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 과정은 이런 경제 교육을 시키지 않죠 왜 안 시킬까요? 이런 경제에 대한 용어들, 근육에 대한 공부를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까 과거 우리가 조선지사에 생각해 보면 노비들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노비들 글을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괜히 골치만 아파지죠 뭐 이치를 깨달아서 양반들에게 대들겠죠 글을 알아서 양반님,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왔던데 양반님은 왜 저한테 자꾸 일을 시키십니까? 양반님, 사람은 모두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데 양반님은 왜 저를 하대하십니까? 글을 읽고 공부하면 그렇게 따지고 대들겠죠? 그렇게 대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특권층에서 노비들에게 일부러 글을 가르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경제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경제 교육도 경제 지식이 많아지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지배계층 자산가들의 위치를 위협받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제 지식이 점점 늘어나면 그만큼 부의 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러면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산가 계층들이 위치의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일부러 안 알려준다는 거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지금의 현상 유지를 원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융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배움의 시작은 용어 이해부터입니다 금융 용어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삶이 되게 싫다 내가 돈이 많이 없다 나는 지금 너무 가난하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정말 부자가 될 거고 돈을 많이 모으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금융 용어부터 공부하셔야 된다고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단어들은 전혀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에요 저도 웬만한 단어들 다 알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단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공부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지식을 늘려 나가실 때 아! 자산가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돈을 지키는구나 이런 메커니즘이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그 메커니즘이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7시, 8시까지 일을 안 하셔도 부의 증가 속도를 덜 가속화시키고 더 빠르게 만드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의 속성이나 책을 가지고 자신이 계속 가난하게 살 사람인지 아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내가 계속 가난하게 살게 될 건지 아닌지는 근육 문명인지 아닌지에 달렸다 그래서 근육에 대한 이해도를 먼저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근육에 대한 책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인터넷 정보가 많고요 그래서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